자 그래서 연속 보카 A의 원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그래서 얘는 소리가 소리가 알파벳부터 불러주세요 그러면 A N T T 뭐여서 낸 소리는 ANT ANT 그래서 소리 하나씩 A M N N N N T 압쳐서 ANT 여기서 소리를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A는 뭐 중에서 A A N N A M A A A A A N A A N N N N N 개미죠. 개미 앙트 쓰기 오케이. 소리 앙트 오케이. 머뭇거리면서 소리를 내요. 바로 소리를 내면 될텐데 오케이. 그 다음 계속해서 소리 알파벳부터 불러주세요. B-E-A-R 오케이. 모여서 내는 소리 벨 묻지 말고 대답을 해야지. 벨 이러면 되나? 벨 오케이. 소리 하나씩 V-E-R-L-E E 자. 글자 이름이 뭐예요? R-R이니까 내는 소리는 뭐였어요? 내는 소리는 뭐였어요? R. 합쳐서 배 배 오케이 소리 하나 둘 하나 그래서 이 에이는 뭐? 어 이 에 이 에 중에서 에 에 됐죠 그래서 합쳐서 배 배 뜻은? 어 곰 배 오케이 그래서 곰 곰 배 쓰기 부 어? 아닌가? 글자 이름이 뭐죠? 부 라는 글자가 어딨어 아니 비 비 어 이 아닌가? 에이 음 얼 합쳐서 배 배 배 배 오케이 계속해서 알파벳 C A T 오케이 여기서 내는 소리 하나씩 에 에 그래서 소리 둘 넷 하나 C는 C는 B는 어 거의 어 어 어 C는 스크 어 C는 스크 C는 스크 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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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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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C는 스크 중에 뭐 됐고 크 크 됐고 A는 에 자 이 책에서 A가 거의 다 에 소리나는 경우들이죠 그래서 합쳐서 소리가 뭐라고요? 캣 캣 캣 뜻은 고양이 고양이죠 고양이 캣 쓰기 C C A T 소리 음 캣 캣 캣 C는 뭐라고? C가 가진 두 가지 소리는? 스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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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계속해서 알파벳 암파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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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파벳 아 A L L L I I G G A T O R 오케이 그래서 얘들이 모여서 내는 소리 음 아파 이게 애플이야? 얘가 애플이면 얘는 뭐하지? 얘가 애플인 줄 알았는데 아닌데 아닌데 어 아 아 아 아 아닌데 아 아 아 아 그냥 찍는 게 아니고요 애들이 각자 어떤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들이 모여서 어떤 하나의 소리를 내게 되는 거죠 소리로 맛든 틀리든 아 아 아 일어네 lanz 엔리게이터 뭐래요? 알리게이터 엘리게이터 이거 엘리게이터 된 유 소리 하나씩 에 에 에 오 이 그래서 합쳐서 여기까지 엘리 그 다음 그 에 그럼 이 소리 게이 게이 자 에이 에이가 아니죠 이번에는 뭐? 에이 그래서 이 소리 게이 그 다음 티가 내는 소리는 그 다음 어 어 얼 얼 그래서 얘가 내는 소리 털 다 합쳐서 엘리게이터 엘리게이터 그래서 여기에 소리 넷 하나 셋 둘 넷 하나 넷 하나 에이 에 아 어 중에서 얘는 에 에 그 다음에 엘은 항상 으 그 다음 아이가 가진 세 가지 소리 어 아이 어 그렇지 내 이름을 불러줘 아이 대표 소리 이 힘 빠졌어 어 그래서 아이는 뭐? 아이 이 어 중에서 이 이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엘리 엘리 그 다음 쥐는 두 가지니까 뭐하고 뭐? 그 쥐 그 쥐 중에서 그 그 다음 에이는 뭐 중에서 에 에 에 아 어 에이 중에서 에이 T는 트 오는 내가 이 소리 뭐? 오 오 오 오 아니라 했어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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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라구 요렇게 다 합쳐서 또 엘리게이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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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뜻은 악어 줘 악어 소리부터 엘리게이터 쓰기 A O O I G A A A T T O O R R 엘리 게이 털 다음 써서 알리게이터 알리게이터 오케이 계속해서 알파벳 C A B 오케이 그래서 애들이 다 모여서 낸 소리 컵 컵 컵 컵 컵 컵 캡 뭐라고? 캡 캡 오케이 소리 하나씩 컵 컵 컵 컵 에 컵 합쳐서 캡 오케이 둘, 넷, 하나 C는 스크 스크 중에서 컵 에이는 에이 에, 에, 아, 어 에이, 에, 아, 어 중에서 에 에 P는 다 합쳐서 캡 캡 캡 소리 캡 캡 캡 쓰기 C A P 합쳐서 캡 캡 캡 소중해서 알파벳 C C C C I 어, N 여기 있다 I U U P P 다 합쳐서 소리 컵 컵 오케이, 그래서 하나씩 크 크 어 어 크 크 크 크 합쳐서 컵 컵 둘, 셋, 하나 C는 스크 스크 중에서 크 크 유가 가진 세 가지 소리 유 유 유 우 우, 어 내 이름을 불러줘 유 대표 소리 우 힘 빠졌어 그래서 유는 뭐? 유, 우, 어 중에서 크 어 P는 항상 그 합쳐서 컵 컵 컵 오케이, 소리 컵 컵 쓰기 C U P 오케이, 합쳐서 컵 컵 컵 오케이, 계속해서 알파벳 D A G C 오케이, 합쳐서 백 백 하나씩 소리 브 브 에 에 그 그 G는 음 그 그 G 중에서 그 합쳐서 백 백 백 백 오케이, 뜻은 어, 가방? 가방이죠, 가방 백 백, 쓰기 B A G 합쳐서 백 백 백 백 오케이, 알파벳 B B O R R R R D D 오케이, 그래서 합쳐서 B B B B B B 큰 소리로? Bird 그렇지 Bird 뭐라고요? Bird 오케이 그래서 하나, 셋, 하나, 하나 소리? V V E E? R 일단 해봐 R은? R D는? D 합치면 Beard 같은데 Beard 아니잖아 뭐예요? O Bird Bird 오케이 아이가 가진 세 가지 소리 I, E, O 중에서? O O 그래서 Beard 할 것 같은데 Beard가 아니고 Bird야 Bird 뜻은? O Bird 새죠 새 새 새 새 소리 B 소리 소리 A Bird Bird 쓰기 B B I I R R D D 합쳐서? Bir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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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가 가진 세 가지 소리가 뭐라고요? O O O I E O 그래서 여기서 O 됐네요 OK 계속해서 소리 Apple Apple OK 소리 하나씩 A A A A A A E P P P P P P P A O O 원래 이가 가진 세 가지 소리 E E E E E 이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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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아이는 뭐 아이오 유는 뭐 어 유 유우어 유우어 오케이, 중에서 여기서는 아무 소리 안 난다 했어 끝에 오는 때 소리 안 날 때가 많아요 어? 그래서 다 합쳐서 애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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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뜻은? 사과 애플 쓰기 에이 피 오 에 에 에 에 에 뭔가 좀 커진하지 않니? F... F... P가 두 개 있거든요 오케이 잘했어요 쓰기 시험도 잘 치세요 오늘 또 있어요? 늘 있습니다 늘 있어요 쓰기 시험 그리고 오늘은 3호 해야죠 3호 그리고 집에서는 클래스 카드 3호 해야 돼 이제 네 예 예